21번 밑줄 의미 파악입니다. 밑줄 의미 파악 문제는요. 이걸 행간의 의미 파악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빈칸처럼 풀면 깔끔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빈칸 문제 풀이법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빈칸은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딱 크게 두 가지예요. 주제 관련성, 그 다음 위, 아래 문장의 관련성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주제를 압니다. 위, 아래 관계를 압니다. 그럼 오답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재는 파악하는 거 맞고 주장하는 문장 찾아내시고 위, 아래 관계예요. 제가 주장문 찾기는 20번 선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혹시 틀린 것만 보는 학생들은 꼭 20번 맨 앞에 이론 파트 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지 마시고 빈칸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게 빈칸이면 뭐죠? 출제 이도가? 마지막 줄 빈칸이죠. 그럼 뭘 물어봐요? 결론이 뭐니? 그래서 이 흐름의 결론이 뭐니를 물어보는 글이에요. 그러면 손이 움직여야 돼요. 뭐가 움직였느냐? 어떠한 글도 소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모든 빈칸은 위, 아래 관계는 알아야 문제 풉니다. 이제 주장문을 찾아내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이다. 이것만 보면 주장문이 아니지만 이거 뭐예요?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 문장은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 이게 주장문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 이게 주장문이고 예시는 선제에 영향을 안 미쳐요. 물론 읽을 겁니다. 한번 쫙. 대충 이런 말이구나. 자, 그리고 오히려 그건 벗과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또 주장문. 주호, 동서, 보면 압니다. 근데 지금 뭐 나오느냐? 영상은 뭐뭐를 보여줬습니다. 실험 연구 결과에 들어가요. 그래서 20번에 있는 이론 파트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글의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풉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구나. 소재 알고, 주장 알고, 앞 문장 알아요. 결론이 왜 안 나옵니까? 무조건 소재, 주장, 앞 문장이에요. 얘는 아래 문장이 없으니까. 또 첫 문장을 읽는 이유는 소재 파악이라는 거. 첫 문장이 어렵다고 쫄지 마시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인식 또는 지각이라고 하는 건 구성돼 비동사가 이다도 있지만 되다가 있거든요. 아니, 인식이라고 하는 게, 지각이라고 하는 게 구성된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 단지, 자, 오브가 어바웃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식, 감각적 투입의 인식에만 사실인 건 아닌 거다. 끝. 수식어구. 자, 무와 같이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정보와 같이. 이건 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아, 지각이라는 거. 이건 뭔가 구성되는 거구나. 그게 단지 감각적 투입의 지각에서만 사실은 안 돼. 말이 좀 어려워. 인정해. 근데 필자가 이걸 말해. 지각이라는 게 뭔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꼭 감각적인 정보의 지각에만 그런 게 아니래요. 그건 뭐도 있느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예시 앞 문장의 주장문이었어요. 그거 사실이지 않냐. 자, 뭐에 대해서? 너의 사회적 지각에서도 사실이라는 거다. 끝. 수식어구예요. 자, 또한 즉, 뒤에 뭐 너가 만나는 사람의 지각이라든가 네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네가 사는 제품이라든가 기억도 하는 거 아닙니다. 읽고 나서 넘기는 거예요. 아, 지각은 뭔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감각적 투입의 지각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지각에도 그렇대. 그래 나서 이거 예시 문장이지. 그 다음에 이제 와인 먹는 거에 대한 실험을 하죠. 라벨을 비싸다고 붙이니까 어,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맛있어요라고 느꼈대. 네, 가 쭉 나오는 글인데 선지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여기서부터 주장문인데 근데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앞 문장 가볼게요. 왜냐면 이슬 알아야 풀기 때문에 그거는 사자, that, what은 뭐 때문이 아니냐면 필실험자가 의식적으로 믿어요. 더 높은 가격의 와인이 더 좋은 와인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뺄게 그냥 자, 어느 의견이든 자, 그에 따라서 바꿨다. 근데 주장문 가볼게. 비싸다고 하면 더 좋은 거라고 믿었기때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더 높은 가격의 와인은 더 좋은 와인일 거란 생각이야. 그 다음에 막 고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그것 사실 아닙니다. 단지 의식적 수준에서만 사실은 아니자냐. 뭐야. 비싼 딱지가 붙어있으면 비싼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사실인 게 아니래요. 자, 이제 갑니다. 계속 우리는 안다. 때문에 자, 에즈담의 주호동사는 따라서가 기본 해석입니다. 피실험자가 모함에 따라 자, 맛을 봄에 따라 와인을 자, 이제 연구자가 한번 영상을 찍었어요. 그들 뇌활동의 영상을 찍었고요. 어? 와인을 마실 때 뇌를 찍어본 거야? 그리고 이미징 그 영상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마시는 거 겉 자, 그들이 믿기에는 이제 삽입구문이고요. 비싼 자, 와인잔에다가 먹으면요. 진짜 이게 강제용법 활성화시켜요. 그들의 중심 즐거움에 대한 맛의 중심을 활성화시키는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보다? 쉬고고 그냥 똑같은 와인인데 라벨이 붙어있는데 싸다고 한 잠깐만 이제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아. 소재 지각은 구성되는 건데 감각적인 그런 투입의 지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지각에서도 그렇대. 자, 와인 먹는 실험이에요. 이거 비싼 딱지에 붙어있으면 더 좋다고 하는 거 이거 단지 의식적 수준에서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 연구해 보니까 비싼 걸 마시면 정말로 맛에 대한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야. 어? 맛있네? 그러니까 비싸네 하고 마시면 내 의식에서만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뇌, 뇌가 정말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 문장입니다. 그것은 뭐랑 관련되어 있느냐 플래시보 효과라고 해서 이제 가짜 약 효과 이렇게 하거든요. 가짜 약 효과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만 구하면 돼요. 고통처럼 마시라는 게 단지 뭐가 아니야? 결과물 감각적인 신호의 결과물이 아니지 않냐 그것은 달려있다? 심리적 요인에도 달려있지 않냐 어? 되게 심리적이야? You don't just 넌 단지 맛보는 게 아니야? 와인을 자, 앞에 보자 너는 단지 와인을 맛보는 게 아니라 너는 빈칸을 맛봐 잠깐만 위에서 끌어와 보자 앞 문장 주장에서 끌어올게요. 와인을 마신다 너는 그냥 단순히 와인을 마신 거 아니야? 자, 뭐니? 내가 정말 비싸다고 하면 내 뇌가 진짜로 활성화되는 거야. 즐거움에 대한 부위가 자, 앞 문장 가볼까? 나는 단지 마시는 게 아니야. 심리적 부분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는 뭐 없고요. 사회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제에서만 끌어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잖냐. 이건 사회적인 지가리라는 게 있는 것이며 아, 이게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이며 진짜 마셨을 때 뇌의 부위가 정말로 비싸다고 느끼면 활성화되는구나. 그럼 이제 오답을 지우는 겁니다. 1번 야, 이거 오답이죠? 너무 매력적인 오답인데요. 고객의 평가가 제품의 가치를 미쳤니 이걸 만약에 거꾸로 썼으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바뀌었으면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평가에 미친다는 가능해요. 앞뒤가 바뀌었죠. 자, 선배들이 절대로 고르지 않은 또 여러분이 고르지 않은 건 지우겠습니다. 2번, 3번 고른 학생은 거의 없고요. 4번 뇌는 보여준다. 일관적 반응 선호와 관계없이 아니 가격과 만약에 가격이란 말이 나왔으면 고민하겠어. 또 일관적도 안 나왔단 말이야. 뇌는 비싸다고 하면 진짜 맛이 좋구나 라고 활성화시켜 뇌를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기호도 안 나왔고요. 답 5번입니다. 인지된 가치 제품의 인지된 가치가 어? 이거 비싸다고 하면 정말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답은 5번이라는 거.